이거 봐, 애지야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눈도 다 파먹고, 여기 다 빵꾸내놓고, 이 악마들. 불쌍해. 머리 봐. 불쌍해. 어, 이거 봐. 손먹어. 이거 봐. 애지가 눈 띄워먹고, 뒤에 다 터트려가지고. 그래서 아빠가 애지 새 인형, 이거 봐. 이거 송 다 넣어서 쓸 수가 없어. 아빠가 애지랑 준비를 위해서 시집아 친구를 데려왔지. 이봐. 애지야, 새 친구야, 새 친구. 애지 너무 좋아하지? 얘가 인형, 얘 곧 죽, 얘도 곧 운명하겠는데? 이거 봐. 어? 얘네들 폭력적이야? 어? 야, 애지야, 너 너무 폭력. 귀 뜯어먹는 거야. 얼굴도 물어뜯고 있어. 근데 애지가 각각 중지 이렇게 얼굴 물어뜯는 거야. 굳이 중지야. 응. 애지가 네 얼굴도 물어뜯지. 귀 물었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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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중지 혼난다. 애지야, 애지한테 그러지 마. 오빠? 중지, 넌 애지를 괴롭혀서 독방 30분 형에 처한다. 반성해. 너는 반성해 타임을 가져야 돼. 독방 30분. 손 들고 있어. 어이구, 불쌍한 놈. 못된 놈 만나가지고. 우리 애지가 고생이야. 자, 애지야. 새로운 친구랑 놀아. 아이고, 좋은가 보다. 핥아준다. 뭐야? 쇼 세컨 탈출. 뭐야? 갑자기 화면 안으로 들어왔어. 갑자기 화면에 들어왔어. 갑자기 화면에 들어왔어. 갑자기 화면에 들어왔어, 중지. 어이구, 오이구, 저녁. 엄마 그것도 짱 조용하게. 도움이 나왔던 것 같아. 이거 outfit까지 자세히 듣는다. 내가 안 보고 오는데 시작해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